자, 오늘 이제 문제풀이네요. 자, 문제풀이는 뭐예요? 예습이에요? 복습이에요? 예습이에요. 예습해와야 됩니다. 문제풀이는. 그러나 기본서 우리가 이론강의는 복습유주로 공부했죠. 지금까지. 그래서 문제풀이는 예습을 해와야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론 파트로 들어가자고요. 자, 오늘 전체 설명이네요. 총론. 자, 문제 몇 페이지예요? 자, 총론 딱 들어가면 이제 6페이지 나와있네요. 자, 예습을 안 하면 뭐다? 절대로 세법 점수 안 나와요. 그것만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는 없더라도 4번 합니다. 전체 문항에다가 페이지에서 하다가 나누기 4하면 돼요. 4번 하는 거니까. 괜히 프린트만 들어갖고 복사물만 말하면 안 된다고. 이거 몇 페이지예요? 210이니까 나누기 4하면 계략적으로 그 정도까지 진도 나가는 거예요. 자, 총론. 총설명이네요. 자, 1번으로 들어갑니다. 조세법률에 따라 조세를 부감해서 부과해야 할 과세 요건. 그래서 우리는 세법은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세금 계산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때 법률적인 요건 4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납세 모자. 두 번째는 과세 대상. 세 번째는 과세 표준. 네 번째는 세율.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그래서 네 가지가 충족되면 세금 계산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 계산은 과세 표준 세율 곱하기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산출세, 이 세금 액세를 지방세는 소재지에 납부하고 국세는 뭐다? 주소지에다가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앞에서 수업하는데. 집중해야 돼. 집중. 집중해서 공부하자고요. 자, 그래서 6번. 6페이지 1번의 답은 1번이네요. 그렇죠? 1번입니다. 자, 그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모든 세금은 물납과 분할납부를 할 수도 있고 없죠. 그래서 우리는 5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나오네요. 본세. 자, 이를 일단은 한 장짜리로 들어갑니다. 자, 한 장짜리 정리가 돼 있어요. 1페이지 제일 아래에 한 장짜리. 1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납세알르무 성립 확정이 나와 있고 위에 물납, 분할납부가 나와 있어요. 이 프린트 구성을 보면 꼭대기, 취득세, 꼭대기,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섯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 꼭대기를 보면 취득농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그리고 종부세와 국세는 양도세라고요. 꼭대기. 자, 이 다섯 개. 자, 밑으로 내려와야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취득농면허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하네요. 그리고 종부세와 양도세, 분할납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기억할 것은 뭐다. 사업자가 내는 세금을 우리는 종합소득세라고 해요. 종합소득세도 물납은 안 되고 분할납부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 불가능. 둘 다 불가능한 것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둘 다 가능한 것은 이해.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은 이해입니다. 단, 재산세 속에는 항상 뭐를 포함한다? 도시지역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속에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재산세가 되겠네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XX가 나와 있어요. XX가 취득농면허세는 불가능하고. 그다음 재산세는 가능하네요. 물납은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할까요? 1000초가, 물납은 1000초가예요. 왼쪽에 제목에 숫자 적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은 관할구역. 그리고 분할납부는 250초가, 분할납비가는 2개월. 그러나 종부세는 X,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 개정법이네요. 250초가에서 6개월, 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양도세는 1000초가 2개월. 그래서 숫자와 개월수, 가능불가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 세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7번.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분할납부만 가능한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분할납부만 가능한 것. 분할납부만 가능한 것은 이게 분할납부만 가능한 것은 이게 3개예요. 3개. 3개라고요. 그래서 이거 만자를 좀 지우시기 바랍니다. 2번에 문제를 좀 수정하자고요. 만자를 좀 지우세요. 그냥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 만자를 지우시라고요. 그럼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은 몇 개예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아니라 답이 5번으로 가겠네요. 5번으로. 만자를 지우면 답이 5번이에요. 그럼 응용합니다. 2번. 물납만 가능한 것을 물어보면 답이 1번으로 바뀝니다. 2번 정리 잘하세요. 물납만 가능한 것은 답이 1번. 분할납부가 만을 지웠어요.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은 정답이 5번으로 바뀌네요. 자, 그다음 03번 밑으로 내려왔어요. 조세이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은 딱 재산세밖에 없네요. 도시지역부는 재산세니까 재산세밖에 없다.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네요. 해설 다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4번으로 들어갑니다. 4번. 자, 2에는 별 하나 딱 붙이세요. 이거. 다음은 부동산 관련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 1. 취득세는 물납, 분할납부가 규정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네요. 등록면허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 3번.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 초과 and 500초과. 옳은 지문이네요. 둘 다 가능합니다. 자, 4번은 개정법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1천을 초과하는 거에요. 물납과. 물납은 할 수 없어요. 납부할 세액이 500초과가 아니라 250초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다음 5번. 양도세는 1천 초과할 때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안 되네요. 그래서 4번은 정답 4번. 그래서 개정법이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부툴 수강생들은 이거는 필수이기 때문에 정리 다 끝났어요. 이거. 이것도 정리가 안 됐다. 시험장에 가면 아리까리아입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금은 본세. 이 세 녀석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고. 이 세 녀석은 세무소에서 걷어가는 국세네. 그래서 이 취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걷어가는 세금이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광역자치단체장과 하나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나누어요. 과세주체를. 그럼 일단은 한 장짜리 봐주자고요. 1페이지 꼭대기. 자, 취득세는 누가 거둬가는 세금이다. 특광도. 그다음 등록면허세는 도구. 그다음 재산세는 시군구. 줄여서 시군세죠. 그러나 서울은 특별시와 구청장이 공동과세합니다. 서울만. 그리고 종부세, 양도세는 국세니까 세무소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특별시세가 아닌 거는 등록면허세가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도세가 아닌 거는 재산세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세 가지 갖고 가끔 출제 안 해요. 자, 그럼 6번으로 들어갑니다. 6번. 오늘 딱 40문제만 풀어요. 중요한 거. 40문제만 푼다고 이거 300문제가 넘어요. 자, 6번. 자, 6번.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거는 세 가지 갖고 답을 쓰니까 등록면허세가 답이다. 정답은 5번. 나머지는 다 특별시세예요. 세 가지 갖고 답 내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밑에 7번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한다. 다음 중 시군세는 딱 하나 뭐가 있나요? 재산세. 답은 5번이네요. 나머지는 전부 도세입니다. 재산세. 시군구세. 재산세는 줄여서 시군세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다음 이렇게 본세에다가 따라다니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부가세라고 얘기합니다. 본세에 따라다니는 세금. 그럼 취득농면허세는 뭐가 따라다닐까요?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능력이 있으니까 지방교육세. 둘 다 따라 붙어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만 따라 붙는다.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 양도 소독세도 뭐가 따라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짝을 찾아야 돼요. 부가세. 짝을 찾아야 된다고요. 단 우리가 양도세와 종합소독세 납부할 때는 뭐를 같이 내놔요? 양도 소독세, 종합소독세 낼 때는 뭐를 같이 낼까요? 지방 소독세를 같이 내죠? 그래서 지방 소독세 10%를 같이 내. 성인들은 세금을 내보신 분들은 지방 소독세 10%를 같이 냅니다. 그래서 이에는 부가세가 아니라 세무소에서 특별히 징수해서 지방으로 보내주는 세금이다. 그래서 지방 소독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특별 징수하는 세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배우더라도 인생 살면서 다 한 번씩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겪어보셔야 하는 분들은 세금을 한 번도 안 내보신 분이에요. 참 불쌍한 상태죠? 세금을 내는 것은 축복이다. 세금을 안 내면 거지예요. 거지. 그런데 실질은 거지더라도 있는 척을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나중에 다 뽀록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돈 있는 자는 말을 안 해요. 없는 자들이 자꾸 떠들고 돌아다닌다고요. 있는 자들은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세를 딱 봐야 돼요. 딱 보면은 이 따라하면 이 농특세는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농특세 여기도 붙잖아요. 항상 다섯 개 위주로. 뭣 빼고 다 붙나요? 재산세 빼고. 그다음 지방교육세는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세 군데 붙죠? 두 군데는 지방교육세가 안 붙어요. 농특세는 재산세 빼고 다 붙습니다. 자, 오른쪽 10번으로 한번 가보죠. 10번. 다음 중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 본세는 몇 개인가? 본세. 딱 세 개네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래서 이게 암기돼야 돼요. 이런 거는 암기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세금. 암기가 돼야 된다. 자, 그다음 오른쪽 11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중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 본세로 틀린 거는 농특세는 다 붙는데 재산세에만 안 붙어요. 재산세에만 안 붙는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 장짜리는 어디에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어요? 이쪽에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네요. 왼쪽 제목. 부가세, 부가세. 납부세과 감면세액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일단은 이름을 먼저 보자고요. 취득세는 2개가 붙어. 등록면허세도 2개가 붙어. 재산세, 종보세는 하나씩만 붙어요. 양도세도 하나씩만 붙는다. 그럼 이 XXX가 조심해야 돼요. 양도세는 납부세에게는 없어요. 농어촌 특별세 20%는 감면세액에 붙습니다. 양도세, 납부세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양도세를 때는 상식, 지방소득세 10%를 특별징수합니다. 세무소에서.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복잡하잖아요. 그럼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보세, 양도세는 암기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20%는 납부세에게 20%입니다. 그러나 농특세 20%는 납부세에게 아니라 감면세에게 붙는 거라고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으면 등록면허세는 납부를 안 해요. 그중에 20% 농특세.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20%는 납부세예요. 감면세에게는 없어요.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다음 종부세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종부세도 똑같은 원리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단독문제 출제가 될 수 있다. 11번. 11쪽 12번으로 들어갑니다. 12번. 다음은 독립세, 납부세액, 부가세를 연결한 것이다. 이중바르게 연결된 거네요. 1번.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벌써 취득세, 납부세액의 10 틀렸잖아요. 틀린 거예요. 20이지. 이렇게 해도 틀리고 취득세는 부가방법이 복잡해요. 이렇게 하면 단순 10%는 틀린다. 자, 그다음 2번. 등농면허세는 농어촌 특별세 20% 틀렸죠? 납부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의 20%가 붙습니다. 그다음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10% 지방소득세.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특별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양도세는 납부세액이 안 붙어요. 그다음 납부세액이 안 붙는다 그랬잖아요. 틀린 거예요. 3번은. 자, 그다음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네요. 납부세액의. 그럼 답은 4번.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그다음 재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뭐에? 납부세액의.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뭐가 붙는지 정리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율. 납부세액인가 감면세액인가. 그래도 한 장짜리에 딱 정리돼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12쪽으로 들어갑니다. 12쪽. 자, 이런 다음에 일단은 2페이지 프린트를 보자고요. 취득세를 분석해야 돼요. 취득세를 분석하고 나머지는 다 암기하는 거예요. 취득세를 분석합니다. 이 페이지. 그럼 첫 번째 농어촌 특별세 10%는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한 세액의 10을 붙이는 거예요. 지방교육세는 그냥 20%를 붙이는 게 아니라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의 10%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 그래서 감면받으면 농특세를 두 번 내는 겁니다. 농특세가 두 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특세의 10%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이다. 그래서 농특세의 10%는 어떻게 계산한다? 2%를 적용해서. 그다음 지방교육세의 20%는 어떻게 계산한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자, 사례를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신축합니다. 신축. 과세 표준이 1억입니다. 그럼 신축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죠? 신축.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럼 신축. 과세 표준이 1억이라면 신축하면 취득세 납부, 세부담률은 몇 프로예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2.8%를 이렇게 납부합니다. 2.8%. 그럼 이 취득세는 옛날의 취득세와 옛날의 등록세를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합쳐서. 그럼 옛날의 취득세는 2%라고요. 옛날의 취득세는 0.8%. 그래서 합쳐서 2.8%로 납부한다. 그래서 합치는 것은 본세만 합치는 거예요. 본세만. 그럼 이제 따라다니는 세금은 종전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2%에 뭐가 따라다녔다. 옛날의 취득세.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를 따로 가서 했고 특별세. 그다음 등록면허세는 뭐다? 지방교육세를 따로 가서 했어요. 이거는 따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2%에 몇 프로를 붙인다? 10%? 10%입니다. 그래서 2%를 적용해서 취득세가 나오면 여기다. 10%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그래서 표준세율이 2.8이죠. 합친 게 표준세율이잖아. 그래서 표준세율을 몇 프로로 적용했다? 2%? 이게 법조문이에요. 여기다 취득세가 나오면 10을 붙인다고요. 그 다음 이제 0.8을 뭐라 그래요? 법조문으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게 이거잖아. 빼야지 이거. 여기에다가 나온 세에게 20%를 붙인다. 이게 취득세 납부세액이 있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표준세율이 2.8이에요.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을 2% 적용. 여기에 나온 세에게 10을 붙이고 등록면허세는 0.8을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2%를 뺀 게 0.8이에요. 취득세가 나오면 20을 붙인다. 이게 뭐냐? 프린트에 나와 있는 법조문이에요. 납부세액이. 그리고 감면받으면 또 한 번 농특세를 계산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뭐가 있다? 간주취득은 몇 프로 낼까요? 취득세에서. 취득세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간주취득은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 몇 프로 낸다고 해서요? 2%. 그래서 간주취득은 2%에서 계산해서 취득세가 나오면 10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간주취득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만. 이쪽은 등기사항이잖아요. 등기사항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서 12쪽. 13번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12쪽. 13번. 다음 각 조세의 부가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다. 1. 종부세는 20% 농특세. 포인트는 나쁘세. 감면세액 하면 안 돼요. 나왔다. 2번.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옛날의 등록세는 천범입니다. 2%를 뺀. 이거잖아. 2%를 뺀. 신축할 때는 0.8에 20%를 붙입니다. 그 얘기예요. 2%를 빼는 것은 지방개혁세다. 중요한 것은 과로다. 간주취득은 제외합니다. 간주취득은 농특세에만 붙는 거예요. 취득세니까 옛날에. 등기에는 안 붙는다고요. 여기만 붙어요. 여기는 제외. 제외라고 나왔잖아요. 포함하면 틀린 거예요. 자, 그다음 3번. 지방, 농어촌 특별세 10%는 옛날에 취득세예요. 그럼 표준세율을 어떻게? 2%? 100분의 2. 여기에 10을 붙이는 거예요. 2번은 옛날에 등록세. 3번은 옛날에 취득세. 따로따로 붙는 거라고요. 따로따로. 그다음 4번은 등록세, 재산세는 20% 지방개혁세가 붙죠. 납부세에게. 그리고 양도세는 납부세에게는 안 붙어요.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납부세에게는 안 붙는다고요. 자, 그 정도만 알아주시고요. 이건 암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하고 끝내야 돼요. 취득세는 합쳐졌잖아요. 옛날에는 따로따로 했잖아요. 그럼 이해도 따로따로 해야죠. 합치면 종전보다 많이 나와요. 따로따로 하는 거야. 2% 따로. 0.8% 따로. 2%를 뭐라 그래요? 표준세율을 2%. 0.8%를 뭐라 그래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이렇게.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3쪽.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취득세는 오로지 뭐다? 취득 관련된 조세례.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오로지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재산세, 종부세는 뭐다? 오로지 보유할 때 내는 세금.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양도할 때 내는 세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법을 안 배우더라도 재산세는 지방개혁세가 부가세로 따라붙죠? 또 하나 따라붙는 게 뭐예요? 재산세 고지서 날아올 때 따라붙는 거. 또 하나 있잖아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뭐다?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이거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변기세.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다? 재산세예요. 지방개혁세 20%가 붙어서 날아오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나란히 저거 날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자 빼고 또는 재산이 없는 자 빼고는 이거는 1년에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재산이 있는 분은 이거는 안 배우더라도 다 알더라고. 이거를 모르면 재산이 없다는 증거예요. 성인들은. 다 알더라고. 전세 살거나 뻥 까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모르면 월세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 항상 보잖아. 재산세에 날라올 때는 지방개혁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가 변기하여 날라온다고요. 세법을 모르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취득, 보유, 양도. 그러면 지방이 종합소득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거는 딱딱 하나씩만 걸쳐 있어요. 그럼 양다리 걸쳐 있는 거를 정리해야 돼요. 양다리. 그럼 종합소득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 보유, 양도. 이렇게 양다리 걸쳐 있어요. 보유와 양도의 공통으로. 그래서 왜 종합소득세는 보유다? 왜 보유다? 임대하잖아. 가지고 임대했을 때는 1년에 한 번 사업자니까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 그리고 사업자가 팔아먹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보유, 양도. 양다리 걸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양다리 걸쳐 사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야. 일명 벌레라고 얘기합니다. 벌레는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밟혀서 죽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야 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자, 그다음 벌레. 벌레가 되면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다음 이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부가세는 이럴 때는 뭐다? 같이 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취득 관련된 조세. 그리고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랑 같이 가니까 무슨 관련된 조세라고 얘기한다? 보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이럴 때는 같이 취득 관련이에요. 이럴 때는 같이 뭐다? 보유 관련. 그다음 농특세 한 번 볼까요? 이렇게 갈 때는 취득 관련. 농특세 이렇게 갈 때는 보유 관련. 농특세 이렇게 갈 때는 양도 관련이다. 그래서 농특세는 다 따라가죠. 그렇죠? 본세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 관련이 있다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인지세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인지세. 소유권이야 우리는. 부동산 소유권. 그래서 인지세는 사고 팔 때 인지세를 내야 됩니다. 사고 팔 때. 여러분들이 다 한 번 인지세 내봤잖아요. 집 살 때 인지세. 팔 때 인지세. 이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뻥이야. 집을 안 사면 뭐냐. 그래서 인지세는 뭐다? 취득과 뭐랑 관련이 있다? 양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통적인 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한 장짜리 한 번 보죠. 한 장짜리에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쪽에. 뒷면에 부가세 아래. 부가세 아래. 공통적인 거. 이 페이지. 취득 보유는 지방개혁세. 공통으로 관련이 있어요. 취득 보유. 이거 취득 보유잖아. 취득 보유.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유 양도는 종합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소득. 그다음 취득 양도는 인지세. 그리고 취득 보유 양도는 농어촌 특별세는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출제 제외.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 번 풀어보자고요. 문제를 한 번 풀어보죠. 자, 어디로 다 필요 없고요. 포인트만 풀어요. 18번. 자, 14페이지 18번으로 들어갑니다. 18번. 2019년 5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를 물어보네.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거. 그럼 전체를 알아야죠. 기역은 오로지 보유 단계. 농특세는 다 관련이 있네요. 취득 보유 양도니까 취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오로지 보유.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취득과 관련이 있네요. 그리고 인지세는 오로지 취득 양도.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이 있네요. 그럼 취득과 관련이 있는 것만 고르면 되네. 정답이 4번이에요. 4번. 정답이 4번입니다. 4번. 취득과 재산세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도 들어가면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기역 디귿은 보유만 관련이 있잖아. 그럼 이런 거를 빨리 풀 때는 기역 디귿이 안 들어간 게 답이에요. 보유니까 기역 디귿이 안 들어간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을 좀 잡았네요.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 할 것은 뭐냐.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취득세는 물세입니다. 등록면허세도 물세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원칙은 물세지만 인세도 같이 쓰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인세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독세도 인세네요. 이렇게 딱 구분해야 돼요. 취득면허세는 왜 물세다?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하는 세금이죠?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므로 그러니까 물세는 일정하게 무슨 세율만 쓸까요? 비례세율만 씁니다. 합산을 안 하죠. 이렇게. 그다음 재산세는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이에는 비례세율. 그러나 토지, 토지는 인세는 합산해요. 소유자별로. 그럼 인세는 합산하니까 무슨 세율을 쓸까요? 누진세율을 씁니다. 이렇게. 그다음 종부세도 개인별로 합산만 하니까 누진세율. 그럼 양도세도 뭐다? 양도자별로 합산만 합니다. 누진세율. 단 양도세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무슨 세율도 같이 쓸까요? 비례세율. 이렇게. 40, 50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도 쓰지만 말소 등기할 때는 말소 등기할 때는 6천 원. 무슨 세율도 함께 쓴다? 정액세율. 이렇게 딱 봤을 때 세율 구조가 동일한 거는 뭐다?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세율 구조가 똑같네요. 나머지는 다 다르라고요. 이거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끝내야 돼요. 물세는 물건별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왜 따로따로 계산한다? 법에서 비례세율이 돼 있기 때문에. 인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왜 합산한다? 법에. 누진세율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끝내야 되는 거예요. 21번으로 한번 가자고요. 그래서 그 밑에 해설에 딱 나와 있어요. 해설에 나와 있다고요. 취득세는 벌써 틀렸네. 물세니까 비례세율만 쓰죠. 그리고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도 쓰고. 21번. 답이 1번이네. 그럼 재산세는 물세인세니까 같이 쓰고. 표준세율, 중과세율 쓰고. 종합부동산세도 소유자별로 합산하니까 누진세율을 쓰고. 등록연어세는 비례세율과 정액세율 똑같고. 양도세도 인세니까 누진세율 쓰고. 투기 방제를 위해서보다 비례세율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22번. 22번. 세율은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동산세법 중 초과 누진세율은 인정되지 않고. 비례세율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딱 하나 뭐밖에 없다. 취득세밖에 없잖아요. 등록연어세는 6천 원 걷어가는 정액세율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없다. 이런 세율은 이제 어디에서 만들어요. 법에서. 법에서 만든 거를 지방에서는 표준세율로 사용하네요. 23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다음은 과세권자가 재정상의 이유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표준세율. 틀린 것. 1. 지방자치단장은 조례.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에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탄력세율 맞는 거예요. 2번. 지방자치단장 조례. 여기 똑같아요. 등록연어세도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부동산 등기만 가감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네요. 3번. 재산세다.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므로 탄력세율은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할 때 법정 요건이 충족될 때는 가감할 수 있다. 단 가감했다면 5년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그래서 뒤에 깨 알아야 전체 지문이에요. 전체. 그래서 답은 3번이네. 5년간이 아니라 해당 연도.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답을 낼 때는 1번, 2번, 3번 갖고 답을 내라.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번, 재산세 표준세율은 불가피할 때만 사용합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납부 방법. 칠판 한번 볼까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합니다. 이행을 안 해요.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나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다음 재산세, 종부세는 무슨 징수하나요? 정부가 결정해서 보통 징수. 그래서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을까요? 가산금이 붙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안 까먹는 게 뭐다? 가산세율과 가산금율을 정리해야 돼요. 안 까먹는 거. 그리고 양도소독세도 원칙은 뭐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다.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가산세. 이 유를 알아야 돼요. 이번 실험이에요. 유를. 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넘겨봐요. 27쪽. 27번.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죠. 27번. 별 하나 딱 붙이고요. 그럼 프린트로 다 정리되어 있어요. 프린트로 다 정리되어 있다. 가산세율과 가산금율. 1페이지. 1페이지 보면 다섯자 뒤에 2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2페이지 프린트를 보면 꼭대기 프린트를 먼저 접수하세요. 취득농면허세는 취득관련.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관련. 단, 재산세, 종부세는 꼭대기. 괄호가 나왔죠.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는 항상 우선 변제받는 세금이에요. 재산에 부과된 세금. 2개의 꼭대기. 양도세는 양도관련. 그래서 이제 취득세 밑으로 가자고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나왔다. 10, 20, 40. 그러나 취득세는 신고 없이 매각하면 중가산세가 붙어요. 80%. 그래서 중가산세는 취득세만 쓰는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공통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양도세에 나와 있잖아요. 10은 과소. 무신구는 이식. 그러나 사기부정은 40. 모든 신고 납부한 세금의 공통된 유리예요. 그다음 재산세로 들어옵니다. 재산세는 절대로 가산세는 안 나와요. 연체하면 가산금만 나온다. 그러나 종부세는 가산금도 나오고 종부세는 선택할 수 있어요.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도 붙습니다. 그럼 가산금율을 보자고요. 일반 가산금은 3% 한 달까지. 그리고 두 달째부터 중가산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0.75%. 그러나 중가산금은 한도가 60억을 초과 못해요. 그리고 중가산금은 30만 원, 100만 원 미만이에요. 미만. 그래서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개정은 뭐다? 오른쪽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일 만 원당 2.5로 인하됐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뭐가 개정이 됐어요? 중가산금률이 개정이 됐다고요. 만 원당 3원이 아니라 2.5로 인하됐고 그 다음 중가산금은 1.25%에서 0.75로 인하가 됐어요. 그리고 이 프린트가 복잡하면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복잡하면 역효과가 나요. 어떤 분은 이거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 프린트가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부담실에 올 수가 있어요. 절대 프린트를 보면 안 돼요. 그냥 요약지 보고 찬찬히 정리해도 세법은 점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프린트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면 보지 말자.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자, 문제로 들어가죠. 18쪽. 27번. 문제로. 머리 아프면 절대 프린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줘서 나름대로 복습용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이거 프린트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라고 준 거예요. 자, 27번에 1번. 무신고. 그래서 과로. 사기부정이 아니다. 이다를 구분해야 돼요. 사기부정이 아니니까 20. 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 2번. 무신고 과로.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40이에요. 50 틀렸네. 그 다음 과소. 과로. 사기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20이 아니라 40. 자, 4번 과소. 사기부정이다. 그러니까 3번은 사기부정이 아니니까 10이네요. 그리고 4번은 사기부정이다. 그러니까 40. 50 틀렸네. 그리고 5번은 법 바뀌었어요. 나쁘분은 20이 아니라 1만 분의 2.5. 그 다음 1만 분의 2.5를 10만 단위로 고치면 10만 분의 25. 똑같은 거예요. 10만 분의 25. 똑같다. 자, 그 다음 28번. 28번 보자고요. 다음 세목간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무신고인데 과로. 이 과로가 뭐야? 사기부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0 맞고. 그 다음 과소는 10. 무는 20.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본세. 이게 부가세 줄 두 녀석. 이 두 녀석은. 이 두 녀석은 뭐다?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을 안 합니다. 세부담이 너무 크므로 본세만 붙는 거예요. 신고 불은. 그러나 납부 불성실은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 안 한다. 본세만 붙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4번.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가산세가 없어요. 그리고 5번. 납부 불은 법이 바뀌었죠? 법이 바뀌었다. 1일 0.25로 인하됐네요. 자, 그 다음 29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고. 이행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부과될 수 있는 조세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 그럼 5개에서 가산세가 안 붙는 것은 5번 재산세밖에 없네요. 재산세는 오로지 연체이자 붙고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요. 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죠.